더블 다운 군번줄 가치가 2배 올랐다 파워 써야지 군번줄 가치가 2배 올랐다 더블로 간다 군번줄 가치가 2배로 올랐다 리스폰 상자 접근 중 파워 그랩 놈들이 도망치려고 한다 빨리 가서 놈들을 멈춰 다들 분발해 이대로는 힘들다 놈들이 철수하려고 한다 막아 놈들이 철수했다 철수가 가능하다 현재 헬기가 대기 중이다 철수 준비 완료 원하면 진행할 수 있다 거의 다 됐다 버텨 이제 철수한다 어무해줘 이제 됐어 가자 헬기로 이동해 군번줄을 모으면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군번줄을 모아서 강력한 보상을 획득하라 승리를 위해 파밍하고 레벨을 올려서 철수하라 보상을 얻고 철수하거나 마지막까지 승전하여 승리를 쟁취하라 마지막 기회다 분발하라고 이제 마지막 기회다 재배치가 끝났다 조심해 확실히 할 땐 하는군 잘했다 이제 마무리하라고 더 이상 망치지 말라고 적 공격이 심하다 지역 확보해 더블타운 군번줄 가치가 두배 올랐다 파워사지 군번줄 가치가 두배로 올랐다 더블로 간다 군번줄 가치가 두배로 올랐다 리스폰 상자 접근 중 파워크랩 놈들이 도망치려고 한다 빨리 가서 놈들을 멈춰 다들 분발해 이대로는 힘들다 놈들이 철수하려고 한다 막아 놈들이 철수했다 철수가 가능하다 현재 헬기가 대기 중이다 철수 준비 완료 원하면 진행할 수 있다 거의 다 됐다 버텨 이제 철수한다 업무해줘 이제 됐어 가자 헬기로 이동해 군번줄을 모으면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군번줄을 모아서 강력한 보상을 획득하라 승리를 위해 파밍하고 레벨을 올려서 철수하라 보상을 얻고 철수하거나 마지막까지 생존하여 승리를 쟁취하라 마지막 기회다 분발해 이제 마지막 기회다 재배치가 끝났다 조심해 확실히 할 땐 하는군 잘했다 이제 마무리하라고 더 이상 망치지 말라고 적 공격이 심하다 지역 확보해 거짓말이 심해 중간에 성격이 심해 isé 중간에 상탐 중간에 숙하자